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성과평가센터 조산호입니다. 앞서 공통적인 부분과 유형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KDigital 유형 2 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사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설명이 진행됩니다. 앞부분은 유형 2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 설명하는 심사 개요이고요. 단계별 심사 절차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신청하실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구성과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심사 개요, 절차,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부분입니다. 훈련 기관은 총 6개의 자격 중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보여드리는 4개의 자격 요건은 일정 성과가 검증된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편의를 위해 1번과 2번 기관에는 해당 여부를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3번과 4번의 해당 여부는 기관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별도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2개의 자격 요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5번, 6번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번과 6번 기관은 공통적으로 재정건전성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5번 기관은 매출액이나 훈련 인원에 대한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가지 신청 자격이 있는데 1번에서 4번까지 기관의 경우 신청 자격과 관련한 별도 제출 자료가 없지만 5번과 6번은 별도 제출 자료가 있고 특히 5번은 제출 자료가 더 많으니 1에서 4번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6번 항목에 체크하시고 재정건전성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형2 과정에 대한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2는 인터넷 디스크 자료 업로드와 HRDNET 과정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훈련기관 관리 번호를 발급받지 못한 기관은 인터넷 디스크 자료 업로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 후에 HRDNET 등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물론 선정 후에 HRDNET의 과정을 등록하면 이에 따른 개설 시기 지연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훈련기관 관리 번호가 있는 다른 기관은 반드시 인터넷 디스크 자료 업로드와 HRDNET 과정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디스크에 심사 자료를 업로드하려면 인터넷 디스크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해당 아이디로 접속해야만 작성된 심사 자료를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RDNET의 과정을 등록하는 방법은 HRDNET에 회원 가입한 기관이 훈련기관 관리 번호를 발급받은 후 과정에 해당하는 실시 가능 직종을 발급받고 시설 장비 등 인프라를 등록한 뒤에 실제 운영할 과정을 등록하게 됩니다. 다른 사업과 차이점이라면 신청 편의성을 위해 활용되는 강사가 심사 시 전산에 배정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게 전산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단, 최소 한 명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인터넷 디스크 아이디는 화면에 보이는 인터넷 아이디 발급 양식을 작성하셔서 훈련 성과 평가 센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누락되는 내용 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발급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서 미리 아이디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는 기관별 한 개가 발급되고 발급된 아이디는 신청 시 전달된 이메일로 송보드릴 예정입니다. 기 발급받은 기관이라도 모두 새로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전에 미리 아이디 발급을 요청해주셔야 원활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디스크에 접속하셨을 때 처음 보게 되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이디를 발급받으면 화면의 경로를 통해 접속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자료를 업로드할 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심사 자료는 신청 기간 내 자유롭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료의 업로드, 다운로드, 그리고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 사항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조치하여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지 못하니 이 점 유의하셔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용량은 1GB 이하로 작업하시고 신청 마지막 날은 다수의 기간 등록으로 등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인터넷 디스크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진행되므로 꼼꼼하게 작업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디스크에 자료가 업로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면은 HRDNET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과정 등록 시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이나 실시간은 직종 등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신청하는 방법 등 자세한 안내는 별첨 자료에 첨부된 신청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2에 신청하는 과정은 화면에 안내된 2020년도 K-디지털 유형 2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계별 심사 절차, 지표, 편성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 기본 심사에서는 심사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적합과 부적합이 결정되므로 제공된 심사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과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서면 심사에서는 인터넷 디스크로 제출된 심사 자료를 근거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유형 2 과정들은 제출된 심사 자료에 작성된 내용으로 과정의 적정성과 우수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 자료 항목과 가이드를 꼼꼼히 검토하여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현장 심사는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과 차단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설계 단계에서부터 증빙 자료 등을 근거로 자료를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정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단계별 세부 심사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 심사는 총 6개 항목, 즉 준법성, 재정건전성, 훈련시설, 참여기업 확보, 프로젝트 학습 편성 비율, 선정 분야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준법성 부분에서는 최근 1년, 즉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위탁 인정 제한 등 행정처분 여부와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 이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이력이 있으시다면 부적합될 예정이오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훈련기관에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재정건전성 부분은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와 신용등급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중 5번, 6번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신청 가이드를 통해 안내드렸으니 서류 발급 인정 기간, 적격 증빙 기준, 발급 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시설의 최소 면적 기준은 1인당 2제곱미터입니다. 과정별 계획서 B권을 제출하실 때 최소 면적을 충족하게 훈련 인원이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 확보 여부는 1개 이상의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훈련기관은 과정 설계 및 기획 단계에서 1개 이상의 참여기업과 협약을 맺어야 하며 협약서는 C권 증빙 자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양식은 A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모든 과정은 프로젝트를 30% 이상 편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란 교과별 미니 프로젝트와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종합 프로젝트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수치입니다. 총 훈련 시간 대비 프로젝트 편성 비율이 30% 이상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2의 경우에는 50% 이상 편성 과정일 경우 과정 선정 시 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 분야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훈련 과정의 내용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해당하지 않는 분야일 경우 기본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합니다. 다음으로 서면 심사 각 항목과 항목별 배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심사 영역 중 기관 인프라와 훈련 운영 역량은 배점 부분이며 총점은 100점입니다. 해당 항목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부적합이 되거나 총점이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항목들에서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과정의 설계가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 훈련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면 타 사업과의 차별성에서 부적합 항목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적합된 항목은 없으나 총점이 낮아 훈련 과정의 우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가점 영역에는 기존 4차 산업 훈련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현장 실무 편성 여부 스마트 훈련 편성 여부가 반영이 됩니다. 해당 여부가 총점에 더해지게 되며 가점은 최고 10점까지 반영됩니다. 훈련 과정의 공통적인 편성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 과정은 NCS 5 수준 이상 과정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정 편성 시 NCS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NCS 비적용 과정으로도 편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훈련 수준이 5 수준 이상의 비슷한 수준임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훈련 인원은 과정별 훈련 정원 개념이 아니라 연간 운영 가능 인원으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물론 훈련 기간의 상황을 고려해서 1회차 정도 개설되도록 계획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여러 반, 즉 여러 회차를 개설할 계획이시라면 훈련비 심사를 위해 연간 운영 가능 인원이 회차별로 어떻게 개설되어야 하는지 심사 자료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신청된 인원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고려하셔야 할 점은 승인된 훈련 인원은 모두 2020년 12월 31일까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 과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형 2는 다양한 형태의 고품질 훈련이 운영될 수 있도록 NCS 직종별 지원 단가의 300% 범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비 편성에 대한 참고 자료는 뒤쪽에서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사업단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으로 신청한 기관은 사업 계획서에 사업단 구성의 특성과 참여 기관별 역할 기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심사 시 해당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하는데 단순 시설, 장비 제공 등은 사업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사 자료 구성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별첨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열어보시면 크게 신청 가이드와 제출 자료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이드는 심사 신청 전 확인사항, 상세한 신청 접수 방법, HRDNet 시스템 활용 방법, 기타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신청 전 확인사항은 기본 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관련해서 재정 건전성 제출 서류 발급 방법 등은 신청 가이드 기타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타 자료에는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종류의 정의, NCS 직종 자료를 담았습니다. 과정을 신청할 때 해당 자료를 참고하셔서 국기직종이나 NCS 직종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실 자료는 총 4개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글 양식인 ABC권, 엑셀 양식인 D권이 있습니다. A권은 사업계획서로 기간당 한 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B권은 과정별 계획서로 신청하는 과정별로 한 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C권은 증빙자료로 전체 과정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관당 한 부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 자료 구성 시 세부적인 목록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훈련비 예산 편성, 시설 장비 목록 등은 D권에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도록 별도 파일로 구성했습니다. 제출재료는 각각의 지정된 양식을 중형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신청 가이드 내용에서 발치했으니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성 시 유의하실 부분은 신청 가이드 11쪽부터 13쪽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분야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앞서 설명해 드린 부분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교육, 즉 프로젝트 학습, 재량 교과, 현장 실습, 스마트 훈련은 과정 개요소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강사 부분에서는 보조강사 활용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훈련 과정의 품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훈련생 지원이 가능한데 훈련 시간 내외에 활용하게 되는 보조강사도 그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활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및 관리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시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비용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훈련비 예산 편성은 반드시 D권, 훈련비 예산 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기준 내 제시된 필수 제출 서류는 반드시 C권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심사 자료별 설명 부분입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A권의 구성으로 기관별로 한 부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표지에는 기관명을 기재하고 사업 신청서는 훈련 기관 직인을 찍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는 목자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하고 각 항목의 누락 또는 오류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B권은 과정별로 한 부씩 제출하셔야 합니다. 표지에는 과정명과 기관명을 작성해 주시고 순서에는 목자의 페이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과정 개요인데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개요에 작성된 내용과 뒷부분 과정별 개요에 포함된 내용이 꼭 일치하도록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자료 중 C권은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양식입니다. 표지에는 기관명을 작성해 주시고 제출 자료는 A권과 B권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고 훈련비 관련 증빙은 D권 훈련비 예산 지원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자료 D권은 자료 중 세부 목록 작성이 필요한 부분을 엑셀 파일에 담아 제출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탭마다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상세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권의 사업 개요는 신청 현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로 다른 자료와 정보가 일치하도록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탭 중에 교강사와 훈련비는 과정 수만큼 복사하여 과정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권 중 훈련비 예산 지원 기준 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목별 지원 기준 및 제출 증빙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D권 중 훈련비 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여 각 항목의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반드시 B권과 일치해야 합니다. HLDNET의 과정을 등록하는 방법은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훈련 성과 평가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